그 임종석이도 그래서 국정원장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 시킬지 지금 안보실장 시킬지 안보실장 카드도 나와요. 그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니까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이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된 거죠. 북한에 완전히 이거 아부하는 거죠? 아니면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폐합. 갖다 바치는 거죠? 통폐합하는 거죠. 통폐합.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 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겪고 있었는데 우파가 무너지니까 지금은 김일성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한국의 주사파들이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북한식 공산화, 봉건왕조로 우리 체제를 변혁을 해서 그냥 합치는 거죠. 갖다 바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게 김일성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만 나오면 문재인의 의지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아니 문재인이가 뭔데 문재인의 의지가 강하면 다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남북, 뭡니까? 북한에서 무슨 한국에 내려와서 사업도 하고 이익도 공유하고 남북결의협력법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를 서로 우리도 북한 가서 투자할 수 있고 그것도 문재인의 의지가 강해서 그거 햇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제 다 삼천번을 빠져 죽어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티끌만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라 그래도 이게 아닌 거는 대통령의 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문재인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이게 김일성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북한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수령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수령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를 다까지 해놓고 보면 이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수령의 의지 때문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수령의 의지 때문에 다 해가지고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둬는 거짓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게 왜냐? 김일성 그 돌대가리 김정일 그 색종 김정은 완전 야만 이런 새끼들이 정말로 분노해서 난 새끼라고 쓸게요. 이런 새끼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라고 겁박을 줘가지고 독재를 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재인이 머리도 좋지 못한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 위험수위 올라간다. 용짠 때시죠? 하이자. 하여튼 막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분들 많아요. 오죽 답답하면 문재인이가 모잘랐는데 헌법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해야지. 지가 뭔데 문재인의 의지대로 그렇죠.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걸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원전도 문재인의 의지가 하도 강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강도 문재인의 의지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문재인의 의지대로 미국 대선전에 북미 대회담 성사에 전력을 기울이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로비한 로비 자금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로비 자금이 최고예요. 일본보다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죠. 미국에 가니까 2017년, 2018년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심지어 헤리티지 재단 랜드 연구소에까지도 내물이죠. 그건 내물이죠. 로비 자금 로비 자금이라면 내물 아닙니까? 문재인은 국제 내물범으로 이거는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비 자금을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하는 데 썼으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는 데 썼겠습니까? 김정은이 홍보해 주는 데 쓴 거 아니에요? 봐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북 협력하게 해달라. 북한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이런 걸로 썼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 강화해달라. 주한미군 더 증강해달라. 이러는데 썼으믄야. 아니 저 우리 찬성하지.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다 지금까지 한 게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그다음에 남북 교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로비가 아니라 그거는 뭐 홍보비용이죠. 홍보비용으로. 그거는 그런 건 로비해도 좋아. 그러니까 그거는 로비 작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국가를 위한 홍보자금이죠. 그것도 하여튼 미국의 로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불법적인 일을 위해서 계속 뇌물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로비죠. 그거는 로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전선언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월까지 계속 정전선언 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경렬 이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몽땅 다 173명 정전선언 무슨 성명서를 낸다고 그러대요. 김경렬이가 지난번에 화제가 됐던 그 누굽니까? 정업원. 팔북정업원 13명.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민변에다 소개해 준 자예요. 표창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왜 소개해 줬겠어요? 팔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러니까요.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경렬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지역구예요? 어디 지역구예요? 그 김경렬이가 어느 지역구에 나온 사람입니까? 몰라요. 지역구까지 다 그 지역구에서 김경렬이를 뽑은 사람들은 정말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이 되든 안보실장이 되든 이렇게 되면 남북한이 통폐합되는 의미이다. 김경렬이 아니라 김경렬이 아니라 김경렬이 아니라 김경렬 김경렬 이름 헷갈렸는데 김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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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역구인가 한번 봐주세요. 어디 지역구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렬 이 지역구 사람들은 정말 어디 지역구입니까? 어디 지역구입니까? 아니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어디 지역구가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왜 이름이 안 나오죠? 김경렬 김경렬 국회의원이잖아요. 김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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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인가봐요 내가 이제 협이 아닌데 협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김경협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아 맞네 김경협 협이죠 협 내가 그 김 어디에요? 어디 국회의원이에요? 어디야? 전라도인가요? 잠깐만 어디 이름이 나와 부천 경기 부천 부천이에요? 부천시카 부천 사람들은 차명진 거긴 아니죠 부천 소사 거기 차명진하고 했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벌써 3번이나 됐네요 우리나라가 미친거에요 부천 사람들이 미친거에요 이런 사람을 잘 모르고 찍었겠지 뭐 모르면 찍지 말아야지 좌파들은 또 그냥 무조건 민주당 깃발만 나오면 또 찍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또 된거지 모르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로비 자금을 옥수로 쓰면서 지금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악화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국정원장 이렇게 하게 되면 둘이 그냥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이제는 만약에 그냥 둘이 부을 것 같아 이렇게 울쭉 들어서 그러면 그 남북한 통폐합의 의미이다 통폐합이죠 통폐합된 걸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이제 뭐 우리 방송도 얼마 못할 거예요 이제 김병헌이 하여튼 김병헌이가 신변 이상이 있는지 어떻든지 아니 국정원에서 이게 그 악랄하게 방해하면 방송할 수 있나요? 뭐 서훈이나 임종석이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국정원장이 될지 안보실장이 될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안보실장 설도 있어요 안보실장이면 더 큰일 아닙니까?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하고 친한 북한을 그리워하는 안보실장이래요? 소원인은 안보실장으로 간다는데요 아니 안보실장으로 갈지 지금 국정원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안보실장으로 가면 더 큰일 아니에요? 국정원장도 큰일이지만 그래요 주적이 북한인데 안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주적하고 친하고 주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싶어 한대요 어쨌든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두 가지 다가 통폐합의 의미다 그렇죠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정의영이기도 그렇고 그런 놈인데 우리가 더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정의영보다는 임종석은 북한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추진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옥행열차가 더 가속도를 내게 되겠죠 지옥행열차가 달리고 있군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뭉칩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해란 박사님도 기독자여통일당 대변인이에요? 전 대변인인데 지금도 대변인이긴 해요 지금도 대변인이에요 자 우리 몸 얼른 추진해서 냉면 드시러 좀 오세요 냉면 알겠습니다 이해란 박사님 냉면집 하시는데 선전 좀 해주세요 어디죠? 종로 3가에 있는 아니 우리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능라도 밥상 자칭 탁칭 능라도가 아니거든요 능라밥상 능라도는 가시면 안 돼요 능라밥상 능라밥상인데요 능라밥상 자칭 탁칭 우리 능라밥상 냉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이다 저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 메밀 냉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뭐 먹어왔는데 너무 맛있다 조만간 또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먹방 한번 찍어주세요 먹방 한번 또 능라밥상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해란TV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